오늘은 철원 필수 여행지 10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원 첫 번째 명소는 고석정이에요. 강중앙의 고석과 정자 및 그 일대의 현무암 계곡을 총칭하여 부르고 있어요. 610년 신라진평항 때 고석바위 맞은편에 열평규모의 이충노각을 짓고 고석정이라고 명명하였어요. 그 후 1560년 조선조 명정 때는 의적 임껍정이 정자 건너편에 석성을 쌓고 응거하였다고 해요. 강 중앙에 위치한 1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안봉에는 임껍정이 은신하였다는 자연 동굴이 있고 건너편 산 정상에는 석성이 남아있어요. 고석은 철원 땅이 용암으로 덮이기 이전에 있던 기반암으로 약 1억 1천만 년 전에 지하에서 형성된 화강암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의 작용에 의하여 지표에 드러난 이후 약 54만 년 전에서부터 약 12만 년 전 사이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현무암 융합류에 뒤덮였다가 한탄강에 의해 침식작용이 일어나 새로운 물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표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산암 지형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된 아주 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통통배를 타실 수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운행을 합니다. 철원 관광정보센터 건물 양옆에는 제2전투기 두 대가 전시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요. 두번째 명소는 고석정 꽃밭이에요. 9월 10월 가을꽃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드넓은 벌판에 법에나 보라색 꽃도 너무 아름다워요. 촛불 맨드라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천일홍 등 가을꽃을 실컷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세번째 명소는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에요. 은하수교는 한탄강 위를 가로질러 놓은 다리로 길이는 180미터에요. 한탄강의 주상절리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현수교 다리 바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한탄강 물을 볼 수가 있어요. 은하수교를 다 건너면 횃불전망대가 나와요. 횃불전망대는 11월 4일 준공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30일 시범 운영한 후 12월에 정식 개장을 해요. 입장료는 만원입니다. 전망대 전체 높이 53미터는 6.25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상징해요. 전망대 높이 45미터는 1945년 광복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상층부의 햇불 조형물은 화합의 불꽃인 성화대 형상으로 조성했어요. 네번째 명소는 한탄강 주상절리 길이에요. 총길이 3.6킬로미터, 폭 1.5미터의 잔도길로 순담 계곡을 따라 13개의 다리와 3개의 스카이전망대, 10개의 쉼터가 100미터 간격으로 있어서 트레킹하기 좋아요. 양쪽에 있는 두루니 매표소와 순담 매표소에서는 주말에 10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양쪽 매표소를 오가는 셔틀퍼스를 운행을 해요. 한탄강 양옆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주상절리와 현모암협곡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요. 특히 1월 중순 무렵에는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축제가 열려 꽁꽁 얼어붙은 한탄강 위를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주상절리 절경 구간은 동주 황벽 쉼터와 2번 홀교 사이의 철원 한탄강 스카이전망대입니다. 다섯번째 명소는 승일공원으로 철원군 갈마읍 내대리에 있는 공원이에요. 승일교는 철원이 북한의 관할이던 1948년 공사가 시작되어 절반쯤 지었으나 전쟁으로 중단되었고 10년이 지난 1958년 우리 정부가 못다지었던 다리의 반쪽을 완공하였고 한국의 콰이강의 다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승일교 바로 옆 한탄 대교는 구철원 지역의 동성읍과 신철원 지역의 갈마읍 내대를 이어주는 다리로 승일교를 대체하기 위하여 1999년 중공되었어요. 이 지점에서 보면 두 다리를 비교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승일교는 국가등록문화재 제26호로 등록되어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어요. 이곳은 여름에 한탄강래프팅에 출발하는 장소에요. 여섯번째 명소는 삼부연폭포에요. 삼부연폭포는 폭 1미터에 높이 10미터 규모로 명성산의 기암절벽 사이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폭포주의를 헤어쌓 울창한 수림으로 연중 수많은 관광객과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명숭지에요. 삼부연 뜻은 가마솥과 같이 생긴 연못이 세 개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요. 옛날 후삼국 시대에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도읍을 철원에 정할 무렵 삼부연에서 돌을 닦던 이무기 네 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 세 마리는 도통하여 용이 되는 승천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돌을 통하지 못해 승천하지 못했어요. 이때 용이 된 이무기 세 마리가 기암절벽을 뚫고 나와 하늘로 올라가면서 생긴 큰 바위 구멍 세 개의 물이 고여 연못이 된 후부터 이곳을 삼부연 폭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용이 못된 한 마리의 이무기가 매년 심수를 부려 가뭄을 들게 함으로 그때부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되었대요. 제가 방문한 날은 비가 와서 물이 아주 많더라고요. 점심은 소이산두부촌에서 두부 버섯전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일곱 번째 명소는 도피안사예요. 방문한 전날 백마고지 전멀 장병을 위한 수륙제를 했더라고요. 왼쪽으로 연꽃 연못이 있어요. 4차 낭문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가요. 불교에서 피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하며 도피안사의 뜻은 깨달음의 세계로 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도피안사는 신라 경문학 5년 865년에 도성국사가 창건하였고 국부를 보유한 사찰이에요. 대적강전 안으로 들어가면 국보 제63화로 지정된 철로 만든 철조 비로자나불 자상이 있어요. 불상 뒤쪽에 139자에 달하는 명문이 도들색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함통 6년이라는 연도가 있어 이 불상의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은 태양의 빛처럼 불교의 진리가 우주 가득히 비추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광명의 부처를 의미해요. 도피안사는 625때 완전 폐허가 되었으나 철조불상과 석탑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이후 1959년 이명재 소장이 15사단 장병과 함께 재건했어요. 대적강전 안에는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비가 있어요. 지금 스님께서는 백마고지 전멀 장병을 위한 수륙제를 드리고 계세요. 수륙제란 불교에서 물과 육지를 헤매는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뢰의 행위에요. 대적강전 앞에는 3층 석탑이 있는데 보물제 223호에요. 2단의 기단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모습입니다. 보통 기단은 사각의 돌을 이용하는데 이 탑은 팔각 모양의 돌로 높게 2단을 쌓았고 영꽃 무늬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이 느티나무는 수령이 600년이나 되었어요. 이 사찰은 당시에 철원의 향도 1,500명의 지연 속에 지어졌대요. 여덟 번째 명소는 노동당사에요. 노동당사는 1946년에 완공된 3층 건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의 노동당사로 이용되었어요. 현재 이 건물은 6.25 전쟁 때 큰 피해를 입어 건물 전체가 검게 그을리고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하게 있어요. 현재 철원노동당사는 철원군이 안보관광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근대문화유산에 등록되었어요. 아홉 번째 명소는 백마고지 전적지에요. 큰 암석에 백마고지 전적지라고 쓰여 있어요. 이곳엔 백마고지 전투 전적비라고 쓰여 있어요. 백마고지 전승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곳에서 DMZ의 평화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백마고지 전적지로 오르는 길의 양옆으로 태극기가 도열해 있어요. 1952년 10월 6일 중공군의 대공세로 인해 전투는 10일간 계속되었어요.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고 약 30만발의 포탄이 사용될 만큼 치열했어요. 극심한 공중폭역으로 민등산이 되어버린 모습이 마치 백마가 누운 형상이라고 하여 백마고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백마고지 위령비로 위령비에는 장렬히 산하하신 844명의 용사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르며 명복을 빕니다. 계양대 펄러기는 대형 태극기는 백마고지 전투 승리 제66주년을 맞아 높이 50m 규모로 설치했어요. 이곳은 기념관으로 건물 좌측 우측으로 당시의 전투상과 내용이 전시되어 있어요. 백마고지 전투에서 국군 제9사단은 중공군 1만4천여명의 사상자와 포로를 잡으며 중공군 2개사단을 와해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 승리를 계기로 국군 제9사단은 백마사단으로 명명되었어요. 그 당시 치열했던 전투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어요.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들의 모습 사진입니다. 백마고지 호국 영령충원비는 5사단 DMZ 내 백마고지 정상에 있어요. 이것은 백마고지 전적비로 그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사나신 국군 제9사단 장병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전적비를 건립했어요. 백마고지 전투지로 향하는데 전투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범종각이 있어요. 백마고지는 해발 395m라고 적혀 있어요. 안내판에는 화살머리 고지가 있고 백마고지, 김일성 고지, 피의 능선이 있다고 적혀 있어요. 화살머리 고지로 휴전 후 최초로 비무장 내에서 남북공동 유해발굴이 진행됐던 곳이에요. 백마고지로 고지의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어요. 김일성 고지예요. 피의 능선이에요. 쇠 자매봉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은 지금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들판으로 변해 있었어요. DMZ 평화의 길을 지나는 입구로 아치형의 문을 따라서 1.5km 걸어 들어가면 백마고지 전망대에 도착하여서 더 또렷하게 백마고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철원 평화누리길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마고지 전적비 시계탑으로 의미가 있어요. 전면 시계 6시 25분은 6.25 전쟁을 의미해요. 좌측면 시계 10시 15분은 1952년 10월 15일 우리 국군의 승리를 의미해요. 우측면 시계 9시 05분은 한국전 참전 9사단과 현 5사단 책임지역을 의미해요. 10번째 명소는 철의 삼각전적지에요. 철의 삼각지대는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북한에 속하는 평강, 남한의 철원, 기마를 이어 삼각형을 이루는 지역을 말해요. 철의 삼각전적지 관광코스는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등을 봐요. 이곳은 매주 화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제가 화요일날 방문을 하여서 관광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철원 관광 가실 때 화요일날은 가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녁식사는 철원 맛국수 집에서 비빔 맛국수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이곳은 철원에 가면 필수적으로 꼭 들르더라구요. 이상으로 철원 필수 여행지 10곳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